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오늘은 저의 멤버가 새로운 멤버가 들어왔어요 이번에 또 여성 멤번데 정말 기대가 되네요 어떤 분이 이 문 뒤에 계실지 정말 궁금하죠 네 자 그러면은 두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안녕하세요 네 들어가 주시고요 네 아무래도 좀 이사가는 사람인 것 같죠? 자 오늘 이 멤버를 송수해야 하는 안녕하세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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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 그래도 만나보는게 좋겠죠? 네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우는 여자매모 단지입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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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아 단지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네 네 단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네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약간 아줌마 같으신 아줌마 같으신데 어머 무슨 소리에요 어 아니에요 아 아 멤버를 잘못 뽑을 것 같은데 하하하하 나가 나가 아니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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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었어 어 어 어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네 네네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단지님 네 안녕하세요 단지입니다 자 저희 이제 잉엠앤쿠르의 멤버에 오늘 처음 출연하시는건데 네 네 어 자세한거 좀 물어봐야겠죠 네 네 너무 설레고 떨리네요 네 신녀분들은 단지님을 잘 모르니까요 네 그럼요 네 단지님 지금 나이가 지금 몇살이세요? 어 저는 잘 모르시니까 하는말인데 18살입니다 몇년생이신데요? 저 92년생이요 92년생이요 92년생이 어떻게 18살이야 아 자꾸 왜 죽이세요 거짓말을 치 거짓말을 치면 이 총이 나가는거에요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나이는 28살이시고 그쵸? 네 맞아요 28살 젊은 근데 이 목소리 제가 자주 듣는 목소리인데 혹시 다미연님 아니세요? 어 같은 음 약간 비슷한거 같은데 허어어우 어떻게 아셨죠? 다미연님 아니세요? 아 아니에요 전 이제 단지예요 다미연님이라고 끝까지 아니라고 속을 꺼야지 에마 evil 하하하하 끝까지 모른다고해야지 에마 아니에요 저 새로운 여성 멤버예요 그렇지요 다미연님이랑 절대 관련 없는 사람이죠? 네 그럼요 나이는 예 나이는 열여弟 그런 늙은 여자 몰라요 저 하하하하하하하하 자꾸 SAS 늙은 녀석 몰라요 그러면은 다미오님은 모르시겠지만 왜 3년동안 그 닉네임을 쓰다가 갑자기 닉네임을 단지로 바꾸었는지 아 제가 다미오님 팬이거든요 그래서 실적 물어봤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28살인데 자기가 이제 28살인데 다미오라는 닉네임이 너무 오그라들었대요 평소에 자기를 궁유라고 하는게 네 자신을 억압된 그런 느낌을 받았다 아 이분이죠 이분 아 네네 이 귀여우신 분 이분이요 네 이분 최근에 멤버를 잘리셨어요 아 진짜 왜요 아 그냥 요즘에 많이 힘들어하시는거 같아서 몸이 많이 아프세요 요즘에 나이도 드셨고 쉬신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오래오래 쉬셨으면 좋겠네요 네네 어쨌든 단지님 이번에 새로운 멤버가 되셨는데 뭐 각오 한마디 듣죠 각오 아 저는 이념앤쿠르의 최애엄마로서 열심히 아이들을 개고처럼 보겠습니다 아 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단미오 님이 탈퇴하시고 새로운 단지님이 엄마 역할을 하실건데 잘 부탁드리구요 네네 단지님 캐릭터도 좀 소개를 들어봐야될거 같아요 왜 옆에 노란색이 있는지 귀 뒤에 이것도 궁금하구 자세한 내용을 듣고싶네요 들어가주세요 따라오시죠 아 이거구나 네네 이 캐릭터가 저에요 아 다른데요 많이 마크의 한개라고 봐주세요 아 오케이 아 여러분들 뭐 이번엔 단지님 네 팬아트 많이 그려주세요 그리실 수 있는 분 팬카페 많이 그려주시구요 오늘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뭐 간단하게 보자면은 이제 네 이쁜 빨간 눈과 빨간색 노란색이 섞인 눈과 네 그리고 나무젓가락이 아 단무지를 짓고있는 핀을 이렇게 착용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단지구나 단무지 네 네 단무지에서 물을 빼가지고 단지에요 단무지는 너무 싸구려 싸구려 티 나나? 아니요 단무지라고 검색하면 제가 안나오고 노란색 단무지만 주구장창 나와서 단지 물을 뺐습니다 단지입니다 어 단무지를 뜻하는거였구만 네네네 그럼요 이쁘죠 네 그리고 정수에 있는 커다란 새싹몰이 왜 단거에요 새싹 아 저거는 귀여워서 넣었어요 자라나는 이제 그런 새싹 어린이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단거죠?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? 아니요 그럴 생각은 없었구나 아니 제가 그분들한테 희망을 그렇다고 말해 그냥 그렇다고 포장을 해도 어 받아 먹질 못하네 어 아 아 맞아요 사실 우리 자라나는 새싹 어린이들에게 네 네 아마도 그럴겁니다 단무지가 있는 그런 네 머리군요 네 그리고 뭐 특이점이라고 하면은 눈썹이 굉장히 두껍죠 아 네 좋네요 네네 마크로는 티가 안나지만 두껍습니다 자 이번에 어 새로운 멤버 네 축하드리구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네네 이렇게 한달동안 이렇게 생활 이렇게 같이 멤버를 하면은 월급을 줘요 허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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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저희가 자 이제 1대1 대결을 펼쳐볼거에요 아흫 네 의식이 흐름대로 가시는거죠 아 네네 아닙니다 진짜 이거 중요한거구요 저희는 이제 그 저격실력을 멤버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자 아 네네 네 총 8발로 싸우는겁니다 자 고고 저 근데 피가 이미 까진상태로 아니 상관없었지 한발이니까 으어 어허 어어어허 으어어허 으어허 아하핳 나이스 아 역시 우리 이녀맨님 사격실력이 역시 이녀맨그루 수장 어 역시 저의 리더가 될 자격이 있으시네요 네 어 일단 여러분들 이번에 들어온 새로운 멤버 단지님 많이 사랑 해주시구요 단지님 유튜브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유튜브하신다며 네 유튜브에 단지 유튜브 검색하면나 근데 이번엔 새로운 멤버인데 구독자가 몇명이시죠? 저 거의 8만명 다 돼가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? 모르겠는데 오늘 처음 하시는데 유튜브를 아 그러게요 담임님은 진짜 모르시는 거죠? 그 노친네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구독! 어떻게 retard inherited 말년단 prag psychiatric